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맞습니다. 영상편집 이렇게 볼 수 있는 오랜 영화를 하나 만들고 싶다는 열망한 배움을 만든 영화고요. 처음 떠오른 배우는 강동원 씨였어요. 진실로 이건 오직 강동원 씨만이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믿었어요. 강동원 씨 처음 봤을 때 어땠어요? 그 질문인 거잖아요. 좋았습니다. 다 아실 것 같고요.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먹수 놓게 되는 그런 아름다움이 있으신 것 같고 같이 연기하고 싶은데 되게 재밌었어요. 저희 영화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약간의 애정 접촉이 있긴 있는데 그렇게 알 수가 없고 맞지는 않아요. 사석에서 뵌 적이 있었는데 그렇지 말아요. 나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. 위험한 바람입니다. 위험해요. 네. 하여튼 동작이 있었는데 어... 아닙니다. 어쨌든 예. 예. 투명해 보이시는 느낌? 네.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. 네. 예. 그렇게 많은 칭찬이 됐는데 투명한 것 같았어요. 한마디 좋아합니다. 저는 추천하는 모습이 생긴다면 화내를 다 알아보고 싶어요. 네. 네. 아 같이 나자고 하시네요. 그래요. 가상으로 얘기하자면 전우치 역할을 좀 하고 싶어요. 하하하하 작업을 하면 너무 힘들었지만 즐겁게 작업을 했고 여러분들도 이 영화 개봉하면 즐겁게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주 재미있고 유쾌하고 멋진 그런 영화가 나올 것 같아요.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개봉하면 즐겁게 봐주시고요. 많은 관심을 다 대해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이렇게 많이 오시는 적은 영화인데 엄청 감사합니다. 네. 청소해 주세요. 여러분들의 기대보다 한 100배는 것 같아서 영화가 나을 것 같아요. 자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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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쪽으로 오시고요. 이케 오시고요. 네. 맥주 한번. 맥주 한번. 오시리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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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전에 나오는 인물이라 그런지 더 기대가 많이 됐고요 뭔가 박진감 넘치고 스킬도 스킬이지만 연기파 배우들 다 나오셔가지고 완전 기대됩니다 한국형 액션 서로 전우치 화이팅 전우치 화이팅 전우치 대박 화이팅 대박 화이팅 전우치 대박 나세요 하하하